이런 스포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꾸고리! 자, 반갑습니다. 전 꾹TV의 꾹! 꾸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스포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포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무슨 스포츠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회가 열릴 정도로 빨리 컵을 쌓고 빨리 내리는 그 시간을 재가지고 누가 빨리 하느냐 승패를 겨루는 굉장히 숨막히는 경기예요. 아무튼 이 스포츠 스태킹을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컵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게 웬걸 장난감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짜자잔! 컵 쌓기 세트입니다. 오늘 스포츠 스태킹에 한 번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고 제 개인 기록도 한 번 세워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제가 8,900원에 구매를 해온 제품이고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컵 같은데 잠깐만! 여기 구멍이 뚫려있네, 여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있어!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으면 이렇게 잘 분리가 되네. 구멍이 안 뚫려 있으니까 이걸 들 때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컵이 딸려올라오네 진짜 컵 쌓기에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개수는 12개의 컵이 이런 식으로 달려있네요 이거 어려워? 쉬운데? 나 잘할 거 같은데? 와킹! 설명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스포츠 스태킹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네 크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컵을 9개를 가지고 하는 333 종목입니다 세 개 쌓고 이렇게 세 개 쌓고 이렇게 세 개 쌓고 다시 이렇게 333으로 만드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363 종목이 있습니다 세 개, 여섯 개, 세 개를 가지고 시작해서 세 개 쌓고 여섯 개 쌓고 세 개 쌓고 독자 뺴졌어!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세 개 쌓고 여섯 개 쌓아요 다시 세 개 쌓아 그 다음에 다시 363을 만든 다음에 여섯 개를 쌓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컵을 내린 다음에 하나 쌓고 하나 쌓고 이렇게 가운데 10개를 쌓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다시 363으로 만드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잠깐만 이거 너무 복잡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3, 3, 4, 5 종목으로 한번 자 연습 딱딱 오 느낌 괜찮아? 오 이런 식이야 오 약간 착 달라붙은 느낌이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이게 너무 처음부터 빨리 가려고 하면 분명히 실수하고 또 실수는 실패로 이어집니다 20분 정도 연습을 하고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져야지 내 손에 익어야 돼 일단 20분 정도 연습을 해줬는데 기록을 잴 수 있는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손을 댈 수가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시작 따로라 하고 탁 손 대면 딱 멈추는 거야 제 인생의 스포츠 스태킹 첫 기록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됐어! 첫 기록입니다! 4.796초! 다시 다시! 자 준비 시작! 4.384! 그래도 기록행시! 진짜 아깝다! 4.069초입니다! 와 이거 기록 갱신하는 게 재밌네! 3.956초입니다! 드디어 3초대로 진입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 기록 같은 거!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스테킹의 김시은 선수님이신데 보이세요? 333 종목 1.41초! 어? 어? 5.25초! 오? 아 잠깐만 내가 뭘 본 거야! 탁 탁 탁! 방금 뭐가 지나간 거 같아요? 오케이 김시현 선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이 속도로 했는데 2.8초밖에 안 돼. 잠깐만요 이거 한번 그러면은 다음 종목인 363은 이제 건너뛰고 사이클을 한번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야. 이제 기록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전이니까 자 준비 시작 stomician 쫙 천천히 뒤집고 발 놓고 이렇게 잡아서 착 착 제 공식적인 첫 기록입니다. 37.954 초 선수분은 몇 초시지? 4.764초로 공식기록은 5.042초 이거를 방금 했던 거를 4.7초 했다고?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하찮해지네 자 그럼 일단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자 한 20분 정도 또 연습을 해 줬고요 20초 초반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시작 22초 8,9,1입니다 10초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5초를 줄였습니다 15초를 하지만 세계기록은 4.7초라는 거 근데 어떻게 5초 안에 하는 거지 이거를? 대회다 이건 대회다 난 동물이야 난 짐승이야 난 난 멧돼지야 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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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평소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난 나가기 싫어 난 대회 나가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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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면 지금 민단 아 진짜 아깝습니다 20.722초입니다 2초입니다. 와 0.7초만 빨라서도 10초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 스포츠 스태킹 한번 맛보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 20초에서 조금 멈추도록 하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이 스포츠 스태킹이 뒤로 깨는 재미가 쏠쏠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컵을 높게 쌓은 다음에 타락 탁 전두엽 쪽에서 이제 도파민이 살짝 분비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옛날에 큐브 연습했던 것처럼 조금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333이 3.9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서 2초대 후반이라도 한번 들어가보기 연습을 해볼 거고 사이클도 15초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된다 그러면 영상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 댓글 달아봐. 많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더 하면 영상 촬영 끝났으니까 됐어. 마음 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